아득한 대지의 끝에, 먼 바다 저편에 아직 보지 못한 풍경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절경, 그것은 여행객들에겐 최고의 선물. 오늘의 절경은 레당 섬의 산호초. 말레이시아 동해안에 잠들어있는 바다의 낙원으로 향합니다. 맑고 투명한 바닷속에는 화려한 산호의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행의 시작은 동양의 진주, 페낭섬의 조지타운.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세계유산의 도시입니다. 작은 골목길에서 발견한 아기자기한 작품들. 그리고 말레이반도 동부의 숲속에는 아름다운 폭포가 잠들어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자, 지금부터 여행이 시작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ählt 지금 시작된 주님의 중인 남지역에 대해선 그 장기의 시작됩니다. 이 장기의 시작됩니다. 하느니라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 장기의 시작됩니다. 하느니라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느니라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느니라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느니라 여행을 설 cray하받아 읽어들이anov, 그 장기의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느니라 여행이 시작됩니다. patr운지들은 정말 쉬 perspectives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만 느가라에서 동해안을 트랭간으로 출발한 지 2시간 호텔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계세요 즐거운 시간 즐거운 시간 이제 단종자라에 도착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네 근사한 호텔이네요 오늘 밤은 여기서 먹고 내일 말레이반도의 자연을 찾아보겠습니다 원체유씨 안녕하세요 네 푹 잤어요 그래서 저는 트랭간으로 랜저를 만들겠습니다 네 말레이반도 여행 어제 타만 느가라에 이어 오늘은 트랭간우의 밀림으로 여기에도 전문 가이드가 있습니다 저 정글 가이드님이세요 정글 가이드님이세요 알겠습니다 저기 성함이 콜미 캡턴 목 암 데 가이드 잘 부탁드립니다 엑셀 엑셀 인헬 엑셀 인헬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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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포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 여행을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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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시간이요? 꽤 거리가 있네요 무성한 정글이 펼쳐져 있습니다 한가롭네요 OK. OK, now we are already alive? 네. OK.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정비 탐험을 시작합니다. 포장된 길이 있네요. 어? 저게 꽃인가요? 정말 재미있는 모양이에요. 생강꽃이요? 와, 굉장한 수분. 천연 소독약인 셈이네요. 이번에는 잎인가요? 천연 소독약인 셈이네요. 천연 소독약인 셈이네요. 천연 소독약인 셈이네요. 굉장하네요. 붕대까지. 잘 어울려요. 달콤한 향기가 나요. 뭔가 있나요? 정말 그렇네요. 텐트 대용 나무로군요. 거대한 뿌리만 보면 꼭 환자 같아요. 걷기 시작해서 1시간 반이 지나자 더 이상은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천연 소독약인 셈이네요. 여기를 올라가네요. 밧줄이 없으면 무리겠어요. 천연 소독약인 셈이네요. 정치 좋다. 조금만 더 힘내자. 정말로 지쳐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정말로 지쳐버렸습니다. 보이나요? 놀라워라. 갑자기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공기가 상쾌해요. 20년간이 물이 너무 좋아해요. 물이 너무 편안해져요. 소리와 물이 너무 고소해요. 그렇죠? 이곳에, 물이 너무 편안해져요. 물이 정말 편안해져요. I feel you are free, like a bird. 정말로 행복해 보이세요. So you just follow me to the other side. It's more beautiful than water comes. So you see? It's more beautiful, it's more straight. 깊은 숲 속에 아무도 몰래 샘솟는 아름다운 폭포가 숨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여행도 마침내 절정의 순간. So now we are going to the boat. I bring you. 네. 드디어 산후초입니다. 남진아해에서도 가장 투명함을 자랑하는 레당섬의 바다로. 남진아해서도 마침내 절정의 바다로. So now we are taking the big boat to go to Pulau Redang. And then we take the snow boat, we go to Snow Killin. Okay, come. 네. 여유가 어디를 가? 네. tenervent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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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와, 붕비네요. half the floor to the room. 남진아엘, 제곱, 저거 먹었어. 정말로 시원해.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출발합니다. 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쪽으로요? 말레이시아 최고라고요? 아름다운 바다. 아름다운 바다.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보트로 갈아탑니다. 섬의 뒤편으로 돌아온 듯합니다. 고요하네요. 완채이 씨, 여기인가요? 비밀의 장소라. 이 바닷속에서 어떤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빨리 바닷속으로 들어가죠. 완채이 씨, 수영을 못 하신다고요? 고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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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한 빛깔의 바다 속 그때였습니다 구름 사이로 얼굴을 드러낸 태양 그 빛이 바다 밑에 파도의 모양을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바다 속에서 펼쳐지는 산호와 태양의 이중주 재미있는 모양 아, 이쪽에도? 물고기들도 찾아왔습니다 지상과는 전혀 다른 신세계 여기에서도 태양은 생명에게 넉넉한 빛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말레이반도 동쪽 끝 산호의 바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가 앞서 펼쳐지는 지상의 지상 타이반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